그댄 모르죠 내게도 멋진 해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이번주 진도가 될 차례입니까 225페이지 등기의 유효요건 맞습니까 자 우리가 저번주까지 해가지고 등기의 효력까지 끝났죠 등기 효력 자 저번주 우리가 등기 종료 등기 종료에 가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등기 4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등기 효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질탄접종했던 내용 중에서 등기 종료에서 등기는 내용에 따라서 변경 경정 말소 회복 이런 등기로 나눠지죠 자 우리가 일단 변경 등기입니다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죠 자 그리고 말소와 멸실은 양적인 측면에서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말소 회복과 멸실 회복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원인의 측면 사망의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자 말소 등기는 자 말소 등기는 실체 관계가 없어졌을 때 행하는 거죠 그리고 등기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멸실 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을 때 등기 불을 없애는 거 소멸시키는 게 멸실 등기였고요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가 말소됐을 때 그 등기 자체를 살리는 게 말소 회복 등기고요 멸실 회복 등기는 등기부가 없어졌을 때 등기부를 회복하는 것 그 것이 멸실 회복 등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등기와 부기등기 있었죠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됐죠 자 언제 주등기를 하느냐 언제 분기등기를 하느냐 분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일단 독립한 등기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표제부 갖고 얼굴 모두에 적용되는 원리고 그리고 자 소위 얼굴 등기는 소위권으로부터 파정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서 따라 결정되고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어떤 처분제한 등기는 그 목적인 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독립한 등기를 구성하면 주등기고 독립한 등기를 구성하지 못하면 부기등기입니까 표제부 갖고 얼굴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논리죠 그죠 자 그러면 표제부에서는 독립한 등기 모습이 독립한 41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각구에서는 독립한 소위권의 모습으로 얼굴에서는 독립한 소위권 입의 권리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조건을 갖추면 주등기고 그런 조건을 못 갖추면 부기등기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얼굴 등기는 자 얼굴 등기는 본래적음이 얼굴 등기가 소위권으로부터 파생한 권리를 모아놓는게 얼굴의 본래적음이죠 따라서 얼굴 등기가 소위권으로부터 파생하는 것이라면 주등기라고 소위권으로부터 파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기등기란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치본, 경매등기는 그 목적인 권리가 무엇이냐 소위권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위권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등기라고 소위권 입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부기등기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상으로 와가지고 등기할 물건, 등기할 권리, 권리 변동, 그리고 실체법과 실체법 비교,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 시기 자 이런 문제를 달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등기할 권리에서 부동산의 일부의 소위권 성립합니까? 부동산의 일부의 소위권은 성립하지 않죠 소위권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가압류, 가치본, 경매, 압류 등기도 마찬가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분에 대해서 모두 성립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이용권은 성립합니까? 이용권은 성립하죠 그런데 지분에 대해서 이용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지분에 대해서 왜 이용권을 성립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용권이라는 것은 성질상 전면적 배타적 이용권이라고 그랬죠 권리 전부에 대해서 성립하는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권리 전부에 성립하는 권리인데 지분이라는 것은 권리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얘기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 부동산의 일부에 소위권은 성립하지 않죠 저당권, 가압류, 가치본, 경매는 압류 안되죠 그런데 부동산의 일부에 이용권은 성립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 부동산이 합병의 문제입니다 합병하고 되는 토지, 어느 한 토지에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저당권, 가압류, 가치본, 경매, 압류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면 합병 안되죠 그런데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